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극류를 베푸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또 귀한 아침에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비전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삶의 플랫폼들이 파괴가 되고 새로운 플랫폼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택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또 온라인 등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더 민감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것만을 우선시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우소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코로나19가 언제 잠잠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분명히 백신이 생산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거기에 완전히 얽매이고 묶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나 질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단 바이러스 같은 질병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마지막 보류인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앙, 염려, 걱정 그리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교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안 아니라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게 되자 이를 시기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자 이를 빌미삼아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공의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유행하는 그런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곧 아마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종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부딪히게 하실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복음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모이는 플랫폼 또 모여진 플랫폼 주로 기존에 형성된 그런 조직과 시스템의 플랫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기존의 플랫폼들이 다 스탑되어 있고 다 중단되어 있고 다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각자 흩어져 있는 삶과 각 초소에서 현장에서 자신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 플랫폼을 준비하고 갖추고 세워나가야만이 앞으로 있을 더 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과 시스템, 플랫폼은 사단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스테바니의 순교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사올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없애고 모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와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으로는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성교의 역사를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 플랫폼 즉 주중에는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는 가정교회로 현장에서는 현장교회로 예배와 모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더 생명력 있게 마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저 로마 황실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어서 왕과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본질을 잃고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결국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분명히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본격화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복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생활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표가 나에게 가장 축복된 영적으로는 가장 유익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나의 약한 것 사람들은 약한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가능하면 이 약한 것을 안 겪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약할 때에 더 강하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금 안에 있는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이나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영적으로 집중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내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여러분이 당당히 간증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응답받고 체험한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참된 감사 깊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야 될 영적 시스템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도 큰 역병이 돌아서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당하고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털터리 가난뱅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초대교회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런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죠? 목숨을 거는 그런 순교적 마인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영적 비밀과 영적 시스템이 뿌리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대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뭔가 이렇게 고정된 모이는 플랫폼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처럼 언제 어디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피하고 도망치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 또 형편 따라서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집에서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직자들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진 그러한 집에 모여서 함께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동굴 또는 지하 감옥 우리가 흔히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가정은 초대교회의 주된 예배 장소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윗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리포스 1장 2절에도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로마서 16장 5절에도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 가정이 바로 성전이었고 바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들이 중요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단을 쌓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요한 영적 초소 영적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시간표를 따라 종식이 되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말세에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확실했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주일교회로 주중교회로 또 성전교회로 현장교회로 언제 어디선지 자유자재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려오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약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기록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사나운 이빨에 찢겨 죽은 기독교인들이 약 50만 명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즉 신앙의 개인화 말씀과 기도와 현장의 개인화 개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누림과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실제 내용을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는 뭐죠? 강단과 기도수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매주 사실적인 말씀 성취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말씀에 개인화합니다 그냥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실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약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 권세 62가지 삶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개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위드 인마니웨이를 누림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현장의 개인화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매일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에 미리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서미타임 즉 사문으로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개인화가 사실적으로 뿌리 내리져 있고 체질화 되어 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장소의 역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장소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영적 누림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라 또 지금 이제 4주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아마 개인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개인화의 응답을 회복하면 성전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머물든지 각자 흩어져서 가정과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손을 잘 씻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에 열몇 번씩 손을 씻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약 92.7%가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 5명 가운데 3명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다 즉 건강 염려증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 염려증이 뭐냐면 조금만 몸이 이상하고 장기침이 나고 열이 조금만 있어도 혹시 내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스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막상 맡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맡겨집니까? 나는 분명히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아니 내가 거기에 여전히 매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눈만 뜨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들은 온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돈을 은행에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안전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은행에 그 돈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산업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믿음은 오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게 됩니다 4주째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중심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특히 놀라운 것은 온라인 헌금으로 오려 더 믿음의 헌금이 늘어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 아프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면역력이 생기고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듯이 지금의 이 코로나 당장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와 미래에 중요한 발판과 디딤돌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수칙 또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 면역력과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규례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단을 쌓고 특별히 사문을 속에서 지금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그리고 신천지 집단처럼 기존 신자들을 붙잡고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수준 낮은 포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에 답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을 놓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준비해서 공격적인 1인1 교회화와 2, 3, 7 시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개인화의 응답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4대행전 5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과 모임이 다 제한되고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24를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24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 참된 비전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러한 25 영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주간 주일 강단통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 비전 바로 극률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본당 헌당과 또 일인일 교회와 위해서 단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사역과 현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한 랩몬트리 집에 머물고 있는데 모든 가정들이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인 다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의리게 베풀어 주신 그 극률의 은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극률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본당 헌당과 일인일 교회와의 이 응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한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 예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개인의 영적 시스템들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가정에 머물고 있는 우리 귀한 랩몬토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영적 미션홈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하나님 종식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시스템 안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름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생업과 산업들을 하나님 특별히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보금경제 빛의 경제 구별된 고생 땅의 축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